눈길입니다. 눈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충주로 차박 캠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기는 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간간히 캠핑 트레일러가 보이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물안개 펜션으로 가는 길이고 물안개 펜션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와서 전부 자리가 만만치 않네요. 여기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물안개 펜션이라고 하네요. 여기 자리 좋네요. 와 굉장히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여기가 물안개 펜션인가 봅니다. 눈이 와서 운치는 인데요. 전부 눈이 녹질 났네요. 여기는 파쇄석이라서 여기 전부 다 좋은데요. 여기가 팔각장도 있고 여기는 파쇄석이라서 여기 전부 다 좋은데요. 여기가 팔각장도 있고 여기가 팔각장도 여러 군데 있네요. 작년 12월에 만나고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지금 일단 텐트를 쳤습니다. 강된장 만들기 강된장 만든거야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어서 팍팍할게요. 에이거나 만들자 하고 그냥 먹는다. 떨렸는데 육개장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육개장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오뎅탕의 우동입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대교가 우룩대교입니다. 우룩대교 앞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닥에 눈이라서 눈바닥이라서 밤바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마이너스 16도입니다. 화장실은 전부 다 폐쇄되었습니다. 그래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여기 보면은 눈이 녹질 않았습니다. 길에는 전부 눈입니다. 눈 소리 들립니까 오두덕오두덕 소리 들리네요. 저쪽에 멀리 보이는 쪽이 우룩대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물안개가 쫙 피어오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물안개. 그리고 지금 저쪽에 벌거스름한 거 보니까 이제 해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일반 문을 감자까지 미체계대교에place 투하 빨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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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과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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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압력밥 속에서는 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하려고 두부, 고추, 호박, 양파 이렇게 된장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압력밥 속에 밥 잘됐습니다 밥은? 밥 푸는거는 이걸로만 하면 돼 밥 잘됐네 여기 충주는 드론 촬영이 불가하네요 비행장이 아마 근처에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긴급 출동 불렀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됐는건지 추워서 안걸리는건지 방전됐어요? 방전이 왜 됐지 쓰지도 않은 아이고 아이고 시동이 바로 걸려버리네요 다행이네 배터리가 언제 교체했는지 모르시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 3년 썼는데 3년 동안 이런데 한번도 없었거든요 3년간은 안가리신거네요? 예예 그래서 그러시면 교체하셔야 될거에요 아 그래요? 시동이 밧데리를 따오고 얘기해 주셔서 예예 긴급출동 좋네요 긴급출동 오니까 금방 되네요 아 밧데리가 방전되서 날씨도 춥지만 밧데리가 방전됐습니다 오늘 충주 우룩대교에서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 캠핑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아 아 아